방패병이다 어디있어 어디 어디 제트만 찍어줘 제트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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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막 불었어 와... 이 사람 판단보도 깽클라 깽클라 이쪽에 아무도 없어 이 사람 아직 살아있어 깜짝이야 와... 움직일 못하게 대기 이야... 판단바 판단바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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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신아 들어가 잠시만요 방패병 있어 내가 못봐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다 찾아... 미치 티빈하겠나봐 여러분 방패병이라고 방패병 아... 잡았구요 진짜 주말에 스트레스 많이 쌓이시면 좀 다른걸로 푸세요 쓰레기들이야 진짜 야... 야 나 세명 찍었어 세명 아니 그게 아니라 방패병이 뻔히 대기하고 있는걸 거기로 막 한명씩 나가 쟤 얼마나 무서웠겠어 저기서 주말에 스트레스 쌓이면 다른걸로 풀어 내가 내가 다 내 몸으로 총알을 받았잖아 아 개 웃겨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잘했어요 나가면서 두명이 넥 쟤 분명 총알 다 써서 주었을거야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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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다 써서 لا chopping catches 또 옆발 없어 아 미치겠다 모든게 계획대로구만 되게 웃겨